감히 소용없다 이게 무슨 소리지? 푸드팝 토이 한번 해볼까? 어림없다 에? 어? 이런 위험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구해라 방심했군 감히 간지럽군 움직일 수가 없어 예스 가만두지 않겠어 맞전 봐라 날 이길 순 없다 이럴 수가 혼내주마 받아라 간다 용서하지 않겠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큰일 났어 가구해라 간지럽군 이 정도쯤이야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응 좋았어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한 번 더 한 번 더 이겼다 어 커졌어 훌륭해 훌륭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